1. 2. 2. 2. 2. 2. 2. 2. 2. 아무래도 전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었는데. 오랜만이에요 금잔디야.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요. 초대에 응해준 김에 우리 준표 생일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? 아주 훌륭한 부모님 슬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란 똘똘한 아가씨로 알고 있는데. 피아노 연주 한 곡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겠죠? 말도 안 돼. 금잔디 피아노 못 치나? 못 치겠지? 웬일을 선수 초대식이나 했더니 역시 대단하죠. 이 친구는 저랑 지금 막. 하죠. 초대까지 해주셨는데 밥값은 해야죠. 할게요. 여러분 우리 신화고의 일을 드세요. 금잔디양이 축하 연주를 들려주겠답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청해드릴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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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